아 우리가 멸공으로 처음에 너무 흥분했네 아니 근데 퀸스비트님도 김변님 컨디션 돌아온 거 보니까 좋네요 이제 아 니가 그동안 저 굉장히 후졌었어 나? 하긴 싫어가지고 내가 옆에서 지랄 좀 하려다가 내가 지랄 안 해도 다 아시더라고 속의가 없어졌다고 지랄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항신호도 못하겠으면 내가 그래서 지랄 안 했잖아 내가 그걸 아니까 지랄 해주려다가 말았지 아니 지랄해도 돼 지랄도 바뀌지가 않아 너 입만 아파 그래서 안 해 내가 야 30년 안 하는데 그걸 모르겠냐 시킨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30년 안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 자 우리 아 근데 지금 아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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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요일날 우리 수민이랑 유튜브 할 때 그때 사실 굉장히 비관적이었잖아 우리 초반에 우리 방송할 때 김태현 완전 다 썩어서 그냥 아휴 다 거의 골로 갔어요 우리 뭐 저기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쨌건 우리 방송 끝날 때쯤 극적 화해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사실은 연말부터 많은 사카모토 로마들이 뛰어다녔어 뭐 그랬겠지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윤 후보 사이를 좀 풀어보려고 풀어보고 준수톤이 과연 원하는 게 뭔지 왜 저러는지 그렇지 과연 아 뭔가 아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든지 간에 어 그걸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후보 주변에서 많은 사카모토 로마들이 준수톤과 후보 사이에 지금 연결씨가 노력을 했던 거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참모들은 준수톤도 설득하고 뭐 후보도 설득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근데 사실은 마이크 안 들린데 조금만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그날 오후까지도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어 안 좋았지 우리 또 그날 할 때까지도 이제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오후까지도 후보도 마찬가지고 준수토도 마찬가지고 준수토는 사실은 코너에도 몰렸던 게 있고 의원들이 이제 치고 나와서 사퇴결연까지 다 마련했었다고 하더만 어 근데 이제 뭐 겉으로 늘어난 거는 김기현 원내대표도 좀 역할을 하신 거고 당연히 그리고 준수토는 뭐냐 준수토한테는 우연총회에서 그게 좀 압박이 됐을 거고 그건 확실히 됐지 후보한테는 청년보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후보한테는 청년보좌 아 완전 현타 왔었지 그때 그래서 이제 현타로 온 건데 아마 당시에 이제 여러 보고서들이 올라갔었잖아 이제 후보한테 그렇지 후보한테 여러 보고서도 올라갔었고 근데 그때 보고서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알기로는 준수토는 껴안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야 어? 결별했을 때 준수톤과 결별했을 때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 제일 걱정되는 위험이 뭐였냐면 응 준수톤이 나가서 응 지금 영감이 나가가지고 막 쏴대고 있잖아 쏘고 있지 좀 덜 쏘시던데 응 막 쐈잖아 그때까지 그렇지 만약에 준수톤이 계속 쏴대서 영감과 시너지가 났을 때 쏴대는데 바깥에 둘 다 나가서 그리고 거기서 홍도 같이 쏴 하나 더 얹었을 때 화력이 엄청 세네 이 데미지는 감당이 안 된다 이거 그러니 영감성들로 준수톤을 껴안아내야 된다 그런 보고도 올라갔던 거고 바깥에 나가서 진짜 본격적으로 까기 시작하면 이건 답이 없다 근데 뭐 여러 보고서가 올라가니까 후보가 이제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당연히 준수톤을 껴안았을 때 긍적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도 있었겠지만 안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목껴안고 홀로서기를 했을 때 했을 때 이 상황에서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그런 보고도 올라갔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후보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내낸 거고 내가 알기로는 오후 늦게까지는 안 되는 분위기였다고 그래서 나도 오늘 안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파타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파타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내가 아는 마지막 버전은 안 되는 버전이었거든 근데 이제 뭐 저 이종숙님 더 멋진다 항상 멋있습니다 원래 멋있어 그러니까 겸손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풀린 거고 근데 사실은 좀 갈 길은 멀지 그럼 갈 길은 좀 멀지 갈 길은 멀고 뭐 근데 내가 하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거는 속은 중요한 게 아니야 겉이 중요한 거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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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얘기하잖아 선거는 사기치는 고급 사기치는 기술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단점을 안 보이게 하고 장점을 잘 보이게 하는 화장술이 선거 현실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준수통과 윤 총장의 내부적인 화학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건 당연하지 벌써 분위기 달라졌잖아 지금은 그리고 이 안에서 불효파음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그거는 이준석 대표도 그건 명심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준수통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절대로 안의 불효파음이 밖에 나오지는 않게 하려는 것 같아 지금 확실히 그런 것 같더라고 이준석 대표도 요즘에는 이제 저쪽을 까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 거고 어쨌든 그러더니 지금은 봉합 물론 아직적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겉으로 봉합한 거 그렇게 모습이 보여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한 고비는 넘었다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사실은 준수통과 윤석열 후보의 이 착한 밀당 이 관계들은 내가 정치화 싸우면서 살짝살짝 얘기는 했는데 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 그렇지 너는 아마 내가 다 얘기해줄수록 나 알 거야 집에 갈 때 내가 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정말 내가 내가 이 얘기를 하는다 놓으면 안 돼 내가 선거를 이기면 그 얘기를 안 할 거야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겼는데 뭐 해피한데 만약에 지잖아 3월 9일날 3월 9일날 수요일이지 수요일 내가 3월 10일날 막방하고 내가 그거 다 까고 내가 집에 갈 거야 왜 선거를 졌느냐 얘기하면서 선거를 졌다고 하면 제일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준수통과 후보와 준수통의 이 삐그덕 이게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 맞아 어 맞아 왜 잘 될 수 있으면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돼서 그 모양 그 개같은 꼴이 났는지를 내가 다 볼 거야 내가 3월 10일날 선거 치면 그거를 안 보는 상황이 돼야 그리고 안 할 거 알아 그 다음 쪽 저기 안 올 거야 너 알았어요 나 혼자 할게 나 안 올 거 알아 진짜 자 우리 하이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 모를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냥 넘어가자 이건 이렇게 해서 잘 화합됐으니까 뭐 이거 또 얼마나 더 자세하겠어 뭐 다음은 뭐냐 자 이제 야 우리 아 저 단일화 아니 단일화 말고 사실 그 대장도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딱 이제 손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 메시지가 좀 확 달라졌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 야 일곱자로 일곱자로 거의 지금 모든 이 전국의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 여성가족부 폐지 아 여가부 폐지 하게 됐나 어 여성가족부 폐지 야 응 내가 너한테 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니 너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정확하게 언제일 것 같아 대체 우리 뭐 할 땐인 것 같아 우리 그 저 그때 뭐 박원우 시장 삼아 뭐 그때 그때 얘기 어 언제 그때 뭐 우리 재보선하고 그때 말하고 그 이후로 신림동에서 고수로 갈 때 얘기했던 것 같아 아 옛날에 그건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기억하니 내가 나는 여가부 폐지를 이미 예전에부터 예전 내가 너한테 글쓰고 야 여가부란 부는 왜 있는 거냐 그렇지 정확하게 여성가족부 어 내가 무슨 뭐 반패미 마초 남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때 2000년도 처음 생기고 맨날 하는 거 보다가 쟤네는 왜 있는 거냐 존재가 뭐야 존재의 이유가 뭐냐 어 나는 아 손각잡이다 저는 왜 그러냐 행정부의 기능은요 기능으로 쪼개야 돼요 기능으로 기능으로 새로 기능으로 대상으로 쪼개는 건 없어 아 기능으로 쪼개야지 어떤 특정 대상으로 쪼개는 건 없다 행정부 기능이야 사법부 기능이라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기능 법하는데 법무부 외교하는데 외교부 어 그렇게 잘라야 돼 문화하는데 문화체육부 경제부 경제부 산업부 기능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걸 대상이라는 여성이라고 대상으로 잘랐다고 여성 여성 여성이라는 대상으로 어 그럼 뭐 그럼 뭐 여성사법정책은 어디서 해 여성부에서 해 법무부에서 해 그건 법무부에서 해야 되지 않냐 어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 여성노동정책은 고용노동부 관할입니까 여성부 관할입니까 그렇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어 여성규정규직은 어 그러네 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대의 가격을 면세로 줄 겁니까 이건 여성부에서 하는 겁니까 재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기능으로 잘라야 되는데 굉장히 잘못 만든 부처 부처 자체가 이거는 부서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럼 어 사실 근데 거기가 뭐 하는지 항상 궁금하긴 했었어 어 난 궁금해 나는 어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김재중 대통령은 처음에 해서 뭐 이제 인권 얘기하고 뭐 남녀평등 뭐 얘기하고 뭐 이호여사하고 뭐 문패도 동시에 건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그때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했다 어 여성인권 어 여성인권의 상징적인 걸로 했다 근데 그건 좋아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효율화가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 뭐 패미고 반패미고 다 떠나서 그렇지 이거를 패미 반패미로 접근하게 웃기는 거긴 해 그렇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쪼갠다는 거로 봤을 때 얘네들은 불필요하다는 거지 차라리 저출산 대책부로 만드는 게 맞다 아 기능으로 겁나 중요하잖아 저출산 그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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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으로 쪼개는 게 맞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약간 젠더 이슈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저쪽도 약간 우왕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여성가족부 폐지는 저기 민주당에서도 뭐 폐지하면 안 된다 맞다 이런 얘기도 잘 못해 난 2000년도 초반부터 폐지해 난 일관성의 사나이잖아 아니 뭐 하는 일 없더라 그러니까 기능으로 쪼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쪼갸냐고 그럼 뭐 이제 뭐 다 여성 뭐 해가지고 따로 만들까? 여성가족부 뭐 여성사법정책 글로 보내고 다 보내? 어? 여자 세금도 거기서 얻어 그러면? 세금도 거기서 얻고 말도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런 거고 작은 정부라는 차원에서 보면 작은 정부론 어? 예를 들면 이제 결국 보수와 진보가 맞불이 치는 진보는 아무래도 진보 정부는 큰 정부를 선호하고 저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데 그렇지 그러면 행정부를 좀 줄이고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쭉 칼질을 한다고 하면 어디가 먼저 칼질이 되겠느냐 여성가족부 뭐 어? 성범죄 피해 뭐 아동 예를 들면 가정폭력 아동 이런 거 법무부에 보내도 돼 그건 법무부 관할이잖아 맞아 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여가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여가부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들 도와줘야 되는 돌봄? 해야지 그거 복지부로 보내면 되는 거야 보건복지부로 그거 되는잖아 아니야 복지잖아 그거 그렇지 맞아 여장가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끼고 앉아서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도 못하고 이번에 최근에 또 민주당 그 무슨 선거대책을 저쪽에서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또 그걸로도 또 문제가 되고 자 우리 저기 우리 참새 일본어 참새래요 저거 저 정작가 알려줬어요 참새님 그러니까 저 읽는 법은 또 까먹었네 그새 오늘 테니 라이언에서 여가부 폐지를 구시대적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있던데 진짜 화났어요 여성의 반이 반대하는 여가부를 왜 유지하나요 오늘 아까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렇구나 근데 요즘에 진짜 저게 딱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여가부를 또 존치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이제 반대쪽에서는 막 아니 뭐 심상정 후보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민주당 이제 골 때린 게 똥 밟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약간 심플하게 보면 그러니까 정책적인 측면 내가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선거니까 모든 거를 대선이니까 정치랑 정치공학적으로 풀어볼 수밖에 없어 심플해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뭐 준수돈도 마찬가지고 준수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2039 여자는 안 와 이재명 쪽으로도 안 가더라 안 가네 아마 2039 여자는 심상정 후보에도 많이 갈 거고 표가 그러니까 안 온다는 게 뭐냐 표가 흩어져 그렇지 뭉태기로 단지가 아니야 맞아 맞아 흩어지는 표야 그거는 그 표는 그러네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2030 여자가 내가 2030 여자로도 안 찍겠다 원래 민주당을 많이 찍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찍지 아니 그리고 보면 문통이 얘기하면 싫어하시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렇지 그 당시 보면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갔지 또 문통대에 많이 갔지 어? 그리고 어? 오 찬희님 안녕하세요 금커피 직원입니다 아싸! 오늘도 주문해 주셨길래 보러 왔다 후원 다 오가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디어 성공했어 금커피 별빙수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어휴 제이드킴님 오늘 너 네가 기분 좋아서 하는지 반응이 좋네 어 명확한 좋아 여가부대가 명확한 코멘트 이래서 김태웅으로 아 당연하지 아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야 오늘 필 좀 받아도 그러니까 떴어 계속 해봐 내 와인 맛있는 거 줄 거지 알았어 맛있는 거 줄게 진짜 싼 거 좀 안 먹어 너는 싼 거 안 먹어 싼 거 내가 이렇게 딴 벽에 따라서 나 싼 거 줘 나 목에 넣었으면 잘 거야 그러니까 비싼 거 어쨌든 난 보면 아로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민준 여성표들은 이게 뭉태기로 다니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리고 국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안 와 뭘 해도 그렇지 오겠냐 그래서 괜히 신지혜 씨 영입하고 그럴 때 아 오겠냐고 아니 뭐라 그랬지 근데 2035 남자는 뭉태기로 다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잡고 선거 전략서 난 맞다고 봐 이거를 옳다 그리다 얘기하고 국민 갈라치기냐 뭐 이런 이런 얘기하지 마 지금은 철저하게 표계산으로 해야 돼 내가 그 댓글이 되게 와닿거든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자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치트키를 쓴 이상 우린 다 이리로 간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거 남자표는 뭉태기로 다니는데 여자표는 뭉태기로 안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전통적으로 뭉태기 있어도 국임이 안 오고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선의가 전략상 어? 근데 민주당은 무슨 고민이냐면 이공성 남고 겁나 중요한 거 알아 그렇지 근데 이공성 여자 포기 왜? 전통적 표밭이니까 그렇지 그걸로 포기면 거기서 갈등을 겁나 때리는 거야 지금 내가 똥 밟았다고 이러지 못하고 전화기 주석 대표가 아유 이제 보고 요리를 시작하시게 됐다 이제 그 얘기했잖아 이제 요리 잘해보라고 그러니까 똥 밟았다 뜯하니 여자 페미 유튜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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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갔어요 갔다는 거냐 이제 보면 갈 수 있지 왜?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여성표가 많으니까 권윤수 의원이 가야 됩니다 야 권윤수 의원의 사실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그럼 남국이 난리 났잖아 지금 남국이 지금 난리 났더라고 지금 이거 완전 말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노선 투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민윤수 의원한테 똥 밟은 거라고 그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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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권윤수 의원은 나 저 한판 승부 한번 진행할 때 거기서 그 말실수하셔가지고 한참 고생하셨는데 나 들었어 그거 그러니까 나 들으면서 누군가 했었어 너한테 물어보려 했다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분은 완전 멘탈 나갔어 근데 진중호 교수하고 그거 뭐 잘못했지 완전히 초국 얘기하다가 잘못하고 장재원 의원 얘기 실수하고 몇 번 실수를 했었지 근데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그때 이게 두 가지 갖고 고민했을 때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로 할 것이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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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9초짜리 그거 난 사실 그건 마음에 안 들어요 둘 다 나는 되게 좋던데 왜냐하면 오늘 조선일보에서 헤드의 사상 처음 3S 대선 3S라고 하면 우리는 안 좋은 의미지거든 전두환 때 스포츠, 섹스, 스크린 우미나 정책의 하나를 3S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섹스는 섹스도 아니야 뭐고 그 스크린은 아주 다 않고 그렇지 않냐? 확 풀어주지 어쨌든 스포츠, 스크린, 섹스, 3S잖아 쇼츠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되게 좋은데 김태현 변호사는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느낌인데 조선일보에서 쓴 것도 3S가 뭐냐면 SNS 그 다음에 3S면 SNS는 들어가겠지 얘 아재 맞아요 스마일 그 다음에 쇼츠 짧고 그냥 확 와닿고 이런 걸로 성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필라멘트님도 40대인데 너무 신선하는데요 일단은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고 가벼워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탈모? 그렇게 중요해? 그거 저기 이재명 후보 탈모 그러니까 여가부패지?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거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안철수든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미래로 해서 해야 할 거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분명히 일자리 부족이 올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는 어떻게 말해줄 것인가? 자 청나라 양키 짱깨 양키 둘 중에 우리는 어딜 따라가야 되나? 그렇지 이런 지금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한 논의는 없고 탈모? 약간 뭐 이런 것들 59채 영상 만들어서 짠 나오고 이게 나도 요기온 세태인 건 알아 나도 유튜브 하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건 대선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난 사실 굉장히 좀 불만이긴 해 여러분들 보면서 거대 담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없잖아 없지 사실 그거에 좀 탈모가 그렇게 중요해? 다 얘기했는데 여가부패지로 중요해? 탈모는 중요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국가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걸 이렇게 하겠다 그렇잖아 사실 좀 지금은 큰 것보다 좀 이렇게 작고 가볍고 빨리 들어오고 이런 쪽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도 그게 세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후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이해는 하나 대선이라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 길게 보면 10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대한 어젠다나 담론에 대한 후보들이 아무런 그런 얘기들이 없는 게 깍깍하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을 내가 좀 옹호를 하자면 그동안 뭘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이준석 대표하고 싸움만 나오다가 그거는 뭔가 좀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눈길을 끌고 거대 담론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일단은 좀 확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근데 59초 쇼트 되게 좋던데 난 뭐 별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얘 원래 꼰대예요 꼰대여서 근데 그게 굉장히 나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난 그런 거 별로 난 오늘 안 보잖아 신분 보면 다 했는데 지금 어쨌건 국힘 선거하는 선거운동 방식이 조금 변하긴 했지 변하긴 했지 변하긴 했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건 긍정적 아니야? 그거라도 해야지 어쩌겠어? 진짜로 지금은 그런 의미로 지금은 그거라도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근데 지금 진짜 승부는 진짜 승부는 내가 일단 최대한 관심을 끌어서 땡겨올 걸 땡겨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우리 결혼했어요 막 이런 거 있지 우결 알지 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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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거기 보면은 무슨 뭐 커플 나오는데 걔네들이 있죠 그 연예인들이 뭐 끝나고 카메라 꺼진 다음에 쌍욕하고 싸울지 어? 둘이 진짜 사귀어서 음 하고 어디 갈지 우리가 아냐? 어? 오빠 다시 만나? 그리고 또 매니저 보내고 뭐 각자 집에 가서 만날지 언제적 우결로 꼰대랜다 그러니까 재밌게 봤거든 어? 쌍역학을 할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지 어떻게 알아 어? 그렇지 근데 지금 이준석과 윤석열과 이준석이 우리 결혼했어요 찍은 거 아니야 우결 찍고 있지 찍었잖아 그랬으면 된 거다 지금 그게 중요하다 지금 그게 중요해서 어쨌든 두 사람이 안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어떤 캠페인 해나가는 과정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여가부 폐지든 뭐 59초 쇼츠건 59초 쇼츠건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라이더 뭐 배달이건 간에 그걸 하는 게 그것도 한다고 맞아 그것도 한다고 그랬지 그걸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바닥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어? 뭐 괜찮다 뭐 그냥 뭐 나쁜 평가를 하지 않은 건데 보니까 타겟팅은 명확한 것 같아 2030 남상 남성 이거에 대한 타겟팅은 명확하고 쇼츠건이 그 2030 6070 세대포유로 되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확고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이상으로 2030과 6070이 세대포유로 되는 이게 이 쇼츠건은 이번에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 더 할 거 이번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자기 당대표 선거 때 그다음에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수 진영이 다음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 다음 대선을 먹으려면 이기는 데까지도 그리고 향후에 순설도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본인이 나중에 큰 선거를 나가고 대선을 나가고 했을 때까지도 유효한 선거 전략이라는 걸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확고해 그거는 굉장히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윤 후보가 제일 윤 후보한테 답답해했던 게 뭐냐면 왜 그 2030 6070 세대포유로는 이 전략을 이 좋은 전략을 이 좋은 전략을 저렇게 내빈 끼치냐 이미 서울시장 선거 때 나의 댕덕표 선거 때 이미 검증이 된 이 전략을 왜 내빈 끼치냐 그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게 준스톤이 그동안 윤핵관 측의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저 누구야 후보도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 받아들였지 아니 59초 쇼추도 완전히 젊은 요즘에 그런 영상 짧게 짧게 소비하는 젊은 대층 대상으로 한국 완전히 생활 밀착형이라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말랑예미님 여기 맨날 우리 저기 열심히 봐주시는 분 남편이 탈모라 탈모는 좀 중요합니다 남편이 문바 아니셨나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일어쓰시는 분 동맹국인 미국 일본보다 돈이 좋아 4대1을 갖추겠다는 여야 보면 고종 예송 논쟁 욕할 게 없죠 이동혁님은 이틀걸력군 준스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틀걸력군이라고 썼던데 준스톤이 아까 썼던데 모르겠어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너 아까 그 얘기는 계속 틀디 틀디 너 틀디라고 이제 왜 틀 틀 틀 딱이라 그러잖아 이 틀 틀해요 얘 틀이에요 틀 딱이라 그러잖아 이 틀 틀해요 얘 틀이에요 아니 나는 아까 꼰대야 나 꼰대 인정해 나는 근데 나는 좀 나는 그래 좀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좀 뭔가 거대담론을 얘기하면서 우리 미래를 얘기해줄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없어 너무 가볍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틀디로서 내 말 틀려 근데 저게 다 틀디야 이제 너 틀디 다 좋던데 틀디 재밌잖아 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 가벼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뭔가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앞으로 2주 중요하니까 다음 아이템 보이냐 그거 안철수 안철수 대표 얘기하려고 아 단일아? 그래 그거 하죠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 광고 보고 올게요 또한 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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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단의